하하 근데 금방.. 금방 오셔가지고 한지 얼마 안됐는데 한 20분? 30분밖에 안되지 않았나요? 흠 뭐 하나 잘 터지는 거 있었으면 보느라고 못 불렀을 것 같은데 좀비는 큰 금액으로 바닥이 좋아요 어 세 개 왔다 세 개 왔어요 곰돌이 하나 더 나오죠 이러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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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두 삼두 등장 자리만 잘 잡자 얘들아 한번 먹을 때 됐거든요 계속 죽고만 있었어 가지고 에게 세 마리 아직도 육스피 왜 얘가 오지 여기다 진짜 그림만 한번 큰 거 시계 맞으면 된다 왔어 센세이저널 한번 찍도 여섯 번 일곱 번 주차 잘 해야 돼 1열에 그림이 와야 되는데 그림이 예쁘게 알파벳 말고 아니야 아니야 자리 좀 배렸는데요 2열 와야 돼요 다시 얘 지금 왕따 당하고 있어 더 좋아 더 먹어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이 정도 진짜 오기 힘들잖아요 그쵸 3마리 일렬로 섰고 3마리 일렬로 섰고 왔다 이거 좀 크다 나이스 왔습니다 왔습니다 잡았습니다 좋아요 78개 나이스 아직 안 끝났다는거 불리면 센세여 20개도 나이스 한 번 더 비에로 얘가 안 붙어서 그래도 이거라도 한 번 맞아가지고 1.4층 샷 나이스 추천 누구야 스기 누나 오랜만에 와서 오자마자 대박 추천 좋았습니다 안녕